미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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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찌질한 미쓰리는 때려치고 당당한 주식 부자 이선심으로 거듭나라는 의미로 내 주식의 딱 반을 너한테 넘겨둘게. 쿨. 중국에 보낸 청소기가 왜 되돌아와. 우리 대표님이 사라졌어. 회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쫄딱도 다. 아니, 미친놈이 어떤 미친놈이 사장하겠다고 나서겠냐고. 왜 저는 안 되는데요? 이 회사 대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사장님께서 커피를 다 다지시고. 사장님이라뇨. 이게 뭐냐? 후임 사장님이십니다. 얻다 대고 사기를 쳐. 너도 빵에 가고 싶어? 공장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송 사장님. 엄청 시달리다 왔거든, 근데 뭐하라고? 하나 대리님, 사이. 니가 가서 하면 되겠네. 이건 아니지, 미쓰리. 지금은 청일전자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표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볼 때마다 부장님이 비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부장님께 너무 죄송하죠. 많이 감사하고요. 지가 할 일만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그럼 우리가 회사를 살려서 나간 직원들까지 다 돌아오게 하는 일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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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